진짜. 반려전 구리라고 있는데. 귀여워. 이렇게 작았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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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구리, 이리 와. 아, 귀여워. 응? 왜 입김을 넣어줘? 어? 어? 저게 뭐지? 이제 입김으로 조금 따뜻하게 해서 주니까 먹더라고요 데워줘야 돼 맛있지, 굴이? 지극정성이다 근데 저거 은근히 사료 입김으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사료 향 때문에 맞아요 그게 아침에 더 울렁거려, 저거 진짜 대단하다 옳지. 잘했다. 손. 어머머. 얼굴. 엎드려? 엎드려? 빵. 옳지. 나이스. 머리가 좋아. 머리 좋아. 앙! 잡귀놀이를 하네. 일단 못해도 하루 토탈 3시간은 놀아야 돼요. 운동량이 많아서. 처음엔 힘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에 놀아주고 있어요. 그러다 가끔 집중해서 막 빡세게 놀아주고 세게 놀아주고 그러다 또 멍 때리고 놀아주고 이러다 하면 언제 2시간 가했더라구요. 지쳤어? 지쳤나 보군. 살짝 지쳤나 보군. 유리. 아! 밀슨한테 간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구리! 안 돼! 구리! 안 돼! 구리! 밀슨 죽어 오르다가. 거기는 안 돼! 거기는 안 돼. 그냥 원래 이랬는데. céu이있어. 세상에. 당갑나고. 아유! 거기를 무는 거 아니라고. 이상한 날 물고 있어. 무슨 친구야. 또 물 거야? 많이 땡겨있네요. 전점 올라가요. 사실 되게 위로 올라올수록 좋아요. 아, 그래요? 조금 있으면 상의는 안 입어도 되겠는데. 나중에 이제 이브닝 드레스처럼 여기까지. 상의는 안 입어도 될 것 같아. 이브닝 드레스. 아, 면도한다. 면도를 여기서? 전기면도기여서 그냥.